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장이라는 분은 대학 교수 출신이고 대학 교수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수사를 잘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정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가 다 맡겨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30년 전에 검사 출신이니까 이분이 광역시장 대구 광역시장께서 어떤 판세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분을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본 겁니다. 이보시죠.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빛이 바랜 것은 한동훈과 이준석이고 덕을 본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이제 총평입니다. 지민비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개혁당이란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이게 판세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판세 분석에서 약진하는데 경합지역에서는 다 사전투표지를 좀 더 집어넣어주면 그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문화일보의 판세 분석을 소개하면서 경합지역인 20석에서 어제 몇 석입니까 한 70석 정도 됐을 겁니다. 경합지역인 25석에서 70석 정도는 대부분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대부분 부풀려 가지고 만장 이상 정도를 대부분 투입했기 때문에 만장을 투입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이 강남 6구를 제외하고 거의 전패 딱 하나 용산구에서 권영세 후보가 250평과 70평과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전패 49개 가운데 강남 3구인 6개를 제외하면 43개 가운데 딱 한 군데 여러분 이기고 다 전패했거든요. 그 비결이 먼 거 아니까 만 표 정도를 여러분 심어주니까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가장 에이스급인 후보인 나경훈 후보도 동작을 해서 이수진 후보한테 만 2천 표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사전투표 여러분들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 2천 표 정도 넣었는데 나경훈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판세 분석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의 편성에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 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30년 정도의 정치의 업역을 갖고 있는 검사 출신의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판세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석 몇 석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예 홍 시장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본인이 문장 하나하나 여러분들 조심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본인의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 언론이 인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파장이 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쓴 문장일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정치 경력의 자기의 인생 경력의 대부분을 다뤘던 검사들은 다친 공간에서 피의자를 뭡니까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어하면 부는 거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완전히 열린 세계 개방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느린 겁니다. 그게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이죠. 법조는 정거로 유무죄만 다루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됩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 본 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dj는 천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선거가 윤석열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좀 더 빨리 정무적 대책을 해야 되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총선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마지막은 덕담이지만 총선이 잘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의 판세 분석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해서 한 20여 분 정도가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김연옥 씨께서 홍준표 시장의 판세 분석에 근거가 된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2024년 3월 17일에 조사된 여론조사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병은 의사한테 약은 약사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지 석무당이 사람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비례대표 판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미래 31.2% 더블 민주연합 36.7% 조국혁신당 22.1%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출전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디서 한 거를 김연옥 씨가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홍준표 시장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런 게 느꼈고 또 정치판에서 한 30년 정도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광역시장으로 몸담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공천 과정이라든지 시중 여론이나 이런 것을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예의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 더블 민주당의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의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그런 것을 또 뒷받침하듯이 아마 지금은 한참 전국에 이제 유세를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말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다 실렸네요. 한동훈 일정 없이 총선 전략 모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제 까봐야 되지만 제가 어제도 문화일보의 판세 분석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경합지역은 거의 넘어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경합지역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보시게 되면 서울권역을 여러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 52% 정도까지 여러분들 얻었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낙선을 하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한 54에서 55% 정도 얻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거구에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55%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압승한 걸 뜻합니다. 압승하지 않고 그냥 당일 투표에서 경합이거나 경합 이후 약간 우세 정도가 되면 그냥 만 표 집어넣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만 표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국힘이 받아들일 수 없고 윤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소위 제도 수정 사전 투표 투표자 수 개수 문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관찰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선거는 그냥 그대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와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남아 있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서울법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실질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참 너무나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은 역대 선거 6번의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의 조작이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애쓰 외면하는 이 나라의 그전 소위 정치 엘리트들을 보게 되면 한심 만땅 정도가 아니고 머리를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다닌다.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일방적인 결과로 나오게 되면 한동훈 보다 윤 대통령이 책임이 훨씬 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바짝 엎드렸는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세를 몰았으면 선거제도를 얼마든지 공정한 운동장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전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막강한 대통령 중심지에서 여소 야대근 야대의 여소근 간에 대통령이 중심인 겁니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진장 많은 겁니다. 그 카드를 모두 다 반기한 채 2년의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진태양란 수릉에 빠진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 판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홍준표 시장처럼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직접 지역구에서 후보로 뛰는 사람들의 속내를 우리가 여러분 좀 볼 수가 있으면 거시적으로 보는 것하고 미시적으로 보는 것과 합치게 되면 현재 판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의원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국민의힘 170석이라고요. 현재 판세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최재형 종로구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스피커가 한동문만으로 부족하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 가운데서도 좀 논리가 청년하고 말할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거 나서 가지고 방송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 기사의 마지막을 보니까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과 정의 한몸으로 움직이면 정책 공중전을 펴자는 것이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이지만 지금 판세가 선거 판세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지역구 지상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전체 운동이라는 것은 공공제고 지역구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사유제니까 공공제 누구도 여러분들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 않는 거죠. 나경훈 후보가 선대 여러분들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인 코가 이름 답발인데 공동선대위원장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자기 지역구에서 여러분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지역구의 지상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판세 분석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든 싸움을 선거구에서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서 표를 조금만 더 해주게 되면 다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경합지역이 대부분 다 넘어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이 지역구 지상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저는 뭔가 하니까 힘겹게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 최재형 판사 출신의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까 최재형 씨가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라디오에 나가 가지고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70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한 데 대해서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 수위까지는 이야기할 겁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 하겠죠. 지금 한참 선거에 기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판세로 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170석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예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170석이 어렵습니다. 정령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얻을 의석 전망에 대해서 153석에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정령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교수하다가 그냥 응급결에 나와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데는 뭡니까 적당히 해서 그냥 발표하고 그냥 본인이 얼굴 마담했을 건데 뭘 알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한참 전쟁이 여러분들 진행 중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153석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석수에 대한 전망은 제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범야권 200석 확보로 연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데 국민들께서 야당의 그런 오만한 태도를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도 말씀하시는 최재형 후보의 말씀에 뉘앙스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저희로서는 일단 최소한 다수당 또는 과반의 의석을 얻겠다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이종석 황상무 악재의 영향으로 여건 안팍의 수도권 위기를 학성하는 걸 두고도 저만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판사님은 잘 모를 겁니다. 갑자기 왜 어려워졌는지 판사님은 잘 아시더라도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최재형 후보의 말씀이 저만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는데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굉장히 어려워졌죠 서울법대 출신의 최재형 후보께서는 잘 아십니까 알아도 이야기 안 하겠죠 갑자기 왜 어려워졌냐 이야기죠 갑자기 왜 어려워졌을까요 이것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왜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공직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론정지작업을 마친 다음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표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2014년 2018년 2022년 2023년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대표 사례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왓츠고잉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표를 집어넣어주잖아요 표를 집어넣어주는 것을 깜짝같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가 여러분들 정지작업돼야 합니까 여론마사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냥 뭡니까 그냥 얼굴에 무슨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대야 전문가께서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중앙선거관리내야 발표한 최종결과문의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의 사전 득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하는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통령 이하 국힘의 고위관계자들이 모두 다 외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벌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2023년 강서구청장 선거에 3만 8306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3만 8306표를 집어넣는데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3만 8306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국민들은 누구도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선거인 수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율 15.26%로 추정되는데 그걸 22.92%를 뻥튀게 해가지고 사전투표율 7.85%를 올려가지고 위조투표율 3만 306표로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2018년 강서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을 표를 조작을 해주면 더블당 후보 함께 표를 집어넣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의 차이집이 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표를 집어넣어줬을 때 사후적으로 선관이 발표한 자료가 이런 특징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 제7회를 보니까 몇 표를 집어넣어줬습니까 19,555표를 집어넣어줬는데 19,555표를 더블당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로 위조 사전투표 득표자수를 집어넣어줬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럼 19,555표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전혀 사전투표를 모르게 만들어놨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하면 끝이지 않나 국민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 수는 15.43%로 추정되는데 선관위가 3.84% 3.84%를 뻥튀기 해가지고 19.27%를 발표하고 뻥튀기 해서 위조 투표제 19,555표를 만든 다음에 더블당 후보한테 집어넣어줬는데 이게 2018년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이런 일을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한 겁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걸 윤 대통령이 철투천막에 이런 은폐한 겁니다 벌 안 받겠습니까 벌 받죠 허구대가 멀쩡한 이런 이렇게 다 아닌 게 다가 아닌 겁니다 의사들 때려잡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선거의 사실과 진실성에 이런 침묵한 대가로 대피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데 뭐가 어떻다고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들 여론이 갑자기 뭡니까 여론이 갑자기 저도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여론조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사전투표자수 여러분들 개수하고 투표가 관련 개인 도장을 찍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나중에 여러분들 뭡니까 모가지가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끝이네요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정도껏 해야 하든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치 권력의 영향이 강한데 의사협회나 이런 데가 무슨 여러분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해관계가 관련되지 않는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본인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 될 건데 제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대 교수들이 25일 날 사직서를 냅니다 의대 의사협회 간부들은 저항운동 정권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중앙일보의 중앙에 나와 있는 2024년도 의대 정원 갈등 문제 기사들의 아주 간단한 모양만 보더라도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 오늘 제가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는 생각이 정책을 그렇게 밀어붙이더라도 좀 잘해야지 이 보시기에 봅니다 이 조선일보에 보면 이제 의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의사 갑질을 신고하면 30억을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거나 봅니다 이거를 받으면 국민들 중에 정말 잘한다 정부가 그냥 의사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제약사 이름 리베이트 받은 사람들을 다 잡아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의사들은 국민이 아니냐 아니 좀 정도껏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지 포상금을 30억 줄 테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약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의사 갑질을 신고하면 30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정부가 21일 날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에 대해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 그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약사 직원에게 운전 등 사적 업무를 강요한 사례를 신고하면 그 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례를 모아 가지고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죠 꼼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조폭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저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사 정원 학대 후 폭풍이 박민수 복지부 2차장은 차관은 제약사 리베이터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부가 있었고 정부는 이것을 건설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5월 20일까지 집중 신고해라 싸그리 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집어넣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 박사님 지금 정부가 이겨야 되는데 치사한 거하고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치사한 거라고 다 써야 되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치수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와 의사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30억 원 보상금을 현상금처럼 내건 것은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건박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라 보다도 싸움꾼의 형태처럼 보인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료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베이트 신고하게 되면 30억 포상을 하겠다 이걸 여러분들 제대로 보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 가운데 너무 치사하다 아무리 의사들이 좀 잘못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보면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부 이런 대통령실에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보시게 되면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장된 점을 강조했고 현재 전공이 90% 이상 1만여 명이 면허정지 대상이다 일부 의사들이 해외 취업을 언급하자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 군 미필인 전공의들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 출국도 못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의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의료계를 향해 모든 이슈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일변도의 모습이다 제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강경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면 한쪽에서 결사항전을 나가게 되면 윤정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군 관과 정치 권력의 영향이 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관철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비치는 모습이라도 좀 유화적이고 좀 타협하는 때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각 집단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집단을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면 큰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에서 현 정부를 정상적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역시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대화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밑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들 처음에 비해 가지고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상황을 알기 시작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 청룡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첩신고보다도 더 포상금이 많네요 의사갑질이 이적종복 간첩신고보다 더 값이 마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71명이 찬성이고 20명이 반대거든요 이런 여론도랑 동향을 정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강경일변도가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레이처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민수 차관도 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세게 넘습니다 이쯤 되면 중도청도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연쇄살인범 간첩신고하면 천만이나 줍니까 곧 총선 찬패에서 식물정부 될 거란 슬픈 예감이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월 10일 이후로 윤통 심판론이 본격화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최후의 금박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에게 2천명 정원 가스라이팅 했던 핵심 당사자인 김윤 교수는 민주 비례로 갔습니다 어제 의사 정원 철회 얘기를 꺼내던데 역시 김윤만 믿고 무대보로 그냥 밀어붙었던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이야기인 거죠 확전되지 않도록 굉장히 지금부터는 좀 진화작업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이 대통령께서 누구 말씀을 잘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이 안 좋아요 감이 왜 안 좋는가 하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보니까 이제 그 관련 직원들이나 의사분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이제 의대 정원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을 제가 방문하니까 보도자료를 냈네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정치권력과 관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부가 꼭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의사정원 확대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미는 그냥 누르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의사협회가 여러분들 무슨 뭐 그렇게 좀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세무조사 들어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압박하게 되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힘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하며 의사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격한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밀어붙여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이러면 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를 보면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 일반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협 직원 중에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 국가가 맞습니까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반발이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완전히 피의자 다루듯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부메랑이대가 후폭풍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이 너무 짧은 겁니다 어제 박민수 차관은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카데바 시신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하며 시신을 기증해 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주시키고 모욕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받은 경력만 있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수히 따를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을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책 목표가 아무리 이러면 하급하고 중요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법적으로 정당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감정이나 통념이나 관습에 미들어 가지고도 그게 정당해야 되는 거죠 의협 직원들의 여러분들 집을 그냥 압수수색을 하거나 의사의 병원을 그냥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건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무리 정부 정책의 여러분들 정당화더라도 그게 합리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 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힘을 갖고 있다고 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여기 방송 보시면서 더 힘을 세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계시는 건 내가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감이 이 예감을 어제 유재일 tv를 운영하는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가 당신들이 이렇게 하다 진짜 당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정치라는 것을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하면 젊은 놈 당신들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당할 수 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와여대 학생들이 그게 아주 사소한 시작이었잖아요 탄핵 서막이 그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걸 유재일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어제 찬찬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신들 그냥 지금 힘 갖고 있으니까 폼 잡는데 박근혜 등련 탄핵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야기예요 그거를 유재일 씨가 예를 들면 의사 집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닌데 본인이 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탄핵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신들 체리세요 머저리 검사 아저씨더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논평의 핵심은 사심 없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대로 공권력을 다 동원회가 금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도 의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총선 대패하고 이게 여러분 저항이 긋여지게 되면은 긋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총선 여러분들 대패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네가 뭐했노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뭐했노 그동안 네가 2년 동안 뭐했노 여러분 거기다가 총선 결과가 나와가 이번에 또 여러분들 손 만진 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받겠습니까 이분도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손 댔으면 안 댔으면 없는 걸로 나올 것이고 여러분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하고 여러분들 다 비교해 보게 되면은 2016년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데는 다 제로 조작한 데는 뭡니까 25% 33%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 의사정원 학대 문제가 처음 시작될 때 거의 99%가 여러분들 윤정부 정책을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론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누구 마음과 같아가 감시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을 갖고 뭘 작전을 펼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기사 의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주겠다 이 기사의 하단에 제 판단의 한 70% 정도는 정부를 나무라는 것이고 한 30% 정도는 정부를 우호적으로 보는데 한 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호호리님이 윤정부는 의사들과 의사 집단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억박 지르고 잡아넣고 자격증 빼앗고 그런 강수밖에 모릅니다 때론 달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화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총선용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밀리면 총선에 진다는 압박감에서 그러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싸움을 걸지 말든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되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지도 사납게 대든다는 말을 모르십니까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의사들만 봅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국립대는 200명 사립대는 150명이라는 방식으로 대부분 일렬적으로 입시정원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별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꼭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게 60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33명인데 초기에 2000명을 들고 나왔을 때 거의 뭡니까 1000대 제로였을 겁니다 이게 여론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보통 분들 요즘에는 중견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자체를 잘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의사가 제약사에 갑질을 한다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부 차관이라는 자의 표현이 참 제약사라면 거대 대기업이고 의사는 일개의 개인일 텐데 갑질이라는 표현보다도 자기들 이익을 위한 로비겠죠 로키드 마틴이 대한민국에 비행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같은 수단들을 대한민국의 제조사에 갑질한다고 표현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 시기에 윤 정부가 내놓는 것에 하나같이 저 모양이란 겁니다 3식을 보상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 반장선거도 아니고 뭐하는 짓입니까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하게 거제 없습니다 이제야 의사들이 왜 이러는지 왜 이래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갑니까 저런 수준의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사직이 전부였을 겁니다 59명이 찬성하고 26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여론 몰이를 할 때는 거의 1000대 제로였습니다 1000명이 뭐죠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님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까 56명이 찬성하고 28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쌀집 치사하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양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의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수록 중도층에게 조차 정부가 선을 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쇄살인범 신고하면 천만 원 줍니까 의사들이 졸지에 해외 출국도 못하는 성폭행이나 마약사범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출국검지 재심 확정이나 정가사범들은 국회의원 출마하고 나락골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이 웃기는 사람 태도 봐라 대화를 하자고 앞으로는 해놓고 건박을 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뭐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사람이 차관식이나 하고 있는 건데 4대강 강우병 세월호 탄핵 국민들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정권은 종식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이보에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아마 투표자에 하면 국민의 힘을 찍을 사람들일 겁니다 42명이 찬성하고 14명이 반대인 겁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일반 국민들의 눈에 좀 타협하고 또 협상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슨 군사 작전 치르듯이 피의자 신분하듯이 그렇게 치르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문에 소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30억 보상권에 대해서 70% 정도가 정부를 나무란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의사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2000명을 늘리게 되면은 2000명을 늘렸을 때 일반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잣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서울을 여러분 동결하고 지방에 예를 들면 2000명을 다 배정하면은 당연히 지방에 여러분들 인구당 의과대학 학생 숫자 이렇게 해서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전남 충천 경남 이런 데 여러분들 2000명을 다 뿌리면은 수도권 한 명도 늘려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지방에 다 2000명을 배정해야겠다 그게 표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2000명을 배정할 때도 경상북도 인구 1000명당 의과대학 여러분들 정원 수하고 충청남도 여러분들 인구 1000명당 의과대학 정원하고 일치해 가지고 남들이 볼 때도 아 인구 비례해서 저렇게 의과대학 숫자를 늘릴 모양이다 의사 숫자를 늘릴 모양이다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늘려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늘려놓은 걸 보게 되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늘려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뭡니까 의사결정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사는 데는 훨씬 더 뭡니까 그냥 의과대학 정원을 많이 늘려주면은 그걸 누가 여러분들 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렸는데 예를 들면은 이 의대 정원을 이렇게 늘린 겁니다 2000명을 2000명을 다 늘렸으면은 대전의 201명을 왜 늘렸는지 충북의 211명을 왜 늘렸는지 대구는 218명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게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인구 1000명당 우리가 기준으로 배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분을 하고 나서 특정 지역은 아무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놓게 되면은 아 정책 위반하는 데 지 새끼 이름 널려고 저렇게 했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가 당장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역별로 늘어난 숫자를 보게 되면은 정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에 이제 800명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은 459명에 820명을 늘렸는데 여기는 그래도 인구가 좀 많다고 한번 봅시다 그런데 대전 충남북은 왜 전국에 1등이 됐죠 대전 충남북은 여러분들 421명에서 970명을 왜 떼냐 이야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관리가 있겠냐 이야기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이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식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늘렸다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 우선 선발한다면서요 지역을 우선 지역 우선 선발하니까 대폭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421명에서 970명이 왜 늘어났냐 이야기죠 호남 제주는 525명에 8명명으로 여러분들 밖에 못 늘어났는데 왜 970명이 늘어났냐 그럼 이걸 설득할 수 있겠냐 이야기 인구 1천 명당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냐 이야기예요 아무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안을 짠 사람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인구 1천 명당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했냐 그냥 입맛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되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야 이 인간들 참 나라 일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첨예하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늘어났는데 서울대 의대가 그동안 가장 정원이 많았네요 135명 135명을 135명 보다 이제 순천항대 원강대가 더 많아졌네요 150명 조선대가 150명 충북대가 200명 경상대가 200명 그냥 서울대가 아주 쪼그라들었구먼요 충남대 경북대가 200명 부산대 전남대가 200명 전북대가 200명 서울의대 입시정원 135명입니다 그리고 정시 30명 어렵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전형 75명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이제 서울대가 아주 작아진 학교가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일을 참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대통령 중심지에서 이런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 대통령이 딱 등장하니까 선거를 만져온 사람들이 바짝 엎드리거든요 그거를 오늘 선거데이터 전수분석 제야 H님께서 맡아주신 거거든요 2022년도 시도지사 선거결과를 여러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7개의 선거에 대한 분석작업이 모두 끝난 겁니다 이 전수조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7개의 전수조사가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이 7개의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혀낸 겁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이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를 알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발표할 때 부풀려가지고 발표하고 그만큼을 유령 사전투표자수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주는 방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 방법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실시가 되어 온 겁니다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방법이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선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왼쪽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플러스 3.31 그 다음에 국힘당이 마이너스 2.58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최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본 겁니다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는 조작값이 낮다는 겁니다 역대 선거는 대부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이값이 플러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43개 제주 읍면동에서 4군데는 여러분들 뭐가 있는가 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조작이 조작 수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나 조작을 한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인 경우는 아주 예외입니다 43개 가운데 4군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조작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 지수를 더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다 더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더불당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힘당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조작을 한 다음에 그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중앙선거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면 그 사후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구하게 되면 좌우가 일치합니다 더불당 후보가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과 나머지 당의 마이너스 값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한쪽에서 훔쳐 가지고 다른 쪽에 넘겨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한쪽의 표를 다 더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의 증거를 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더불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3.41인 1%입니다 이 국힘당하고 기타당 합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합친 것이 마이너스 2.58% 더하기 마이너스 0.73% 하게 되면 마이너스 3.31%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특정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더불당의 차이값 플러스 크기하고 국힘당과 나머지 당의 차이값 클리스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 딱 나오고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을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더불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43군데 가운데서 4군데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확실히 조작했구나 더불당의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과 기타당의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에 이렇게 강한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거죠 본인들이 이기기 위해서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5만 표다 그러면 역대 선거를 미뤄보게 되면 우리 후보가 3만 5천 표는 받을 수 있다 그럼 1만 5천 표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서 목표 득표수와 설정이 되게 되면 1만 5천 표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럼 1만 5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3.5%를 부풀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1만 5천 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령사전투표수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 양일사에 집어넣는 겁니다 넣는 방법은 몇 장당 한 장입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거나 4.15 총선처럼 세 장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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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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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사박올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하겠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68%를 사전투표를 부풀렸고 유령사전투표에 따라서 3만 8천 6백 8표를 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물 위조투표에도 정확하게 맞춰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이 일을 계속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인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 몇 번 정도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 후보가 승리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한 군데 빼고 거의 전부가 더불당이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이건 무슨 양육인가 전부 다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플러스 4.23을 차이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나는 것은 2022년도 지방선거의 세종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두 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걸려든 겁니다 더불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4.23% 국힘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4.23% 정확하게 좌우가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물값 묻혀가 딱 붙여가지고 폈을 때 마찬가지라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 크기하고 국힘당의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플러스 4.23 마이너스 4.23 합치면 뭐죠 8.46%입니다 대략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8.6%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참고로 이 세종시 조치연업 더불당 4.6 마이너스 4.6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표소 단위별로 읍면동 단위별로 정확하게 규칙을 사용해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세종시 연기면 플러스 5.6 마이너스 5.6 세종시 연동면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북악면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건남면 플러스 3.7 마이너스 0.7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런 국힘당이 착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착하게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22개의 읍면동에서 15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라는 거 아니까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동별로 다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마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에 20개 강서구의 동하고 거소투표 21개 동일한 비율로 다 표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고도 가끔가다 여기에 정말 선거 부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다가 살다 가기 바랍니다 나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것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과 그 사람 인격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조갑절 씨가 선거 부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냥 조갑절 씨 자신의 인간 전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이 먹으신 분을 보고 당신 인생 허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건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선거를 만져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입을 담은 겁니다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값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어도 국힘당이 여러분들 세종시장이 당선된 겁니다 어떻든 간에 jih님께서 2022년도 시도지사선거에 선거되어 있다 전수분석을 마무리해 가지고 짧은 기간에 jih님께서 일곱 번의 공직선거를 다 분석하는 것을 완료로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 작업이 완료된 것을 자한테 보내주면서 멘트를 했더군요 공 박사님이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윤 대통령께서 등장하고 나서 치른 첫 번째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눈치를 참으로 많이 본 것으로 선거데이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논평을 해서 여러분들 메일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방향을 좀 잘 잡으셨으면 지금 정도면 국민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됐겠죠 그러나 본인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침묵을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 지방선거의 전수분석 결과는 오늘 또 jih님이 선거 분석 데이터 데이터를 보내준과 동시에 또 요약한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22년도 시도지사 차익값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일곱 번째 전수조사가 마친 겁니다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사전특표 조작에 활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로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한 10년 정도 국민들을 속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리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jih님이 이 작업을 수행하셔 가지고 지금 시행된 일곱 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동일한 규칙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조작해서 권력을 선관위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동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그러면 함께 좀 더 노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차익값 현황 이게 여러분들 전체 요약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642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거의 전국 차원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강원 일부 지역 충북 백군 지역 경상북도 정도에서만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작 규모도 꽤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평균 값이 플러스 4.48% 국힘당이 마이너스 4.18% 기타당이 마이너스 0.3%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함께 전부 다 더해 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에서는 차익값이 좌우 대칭으로 마치 국힘당으로부터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당으로 더해 준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의 또 다른 정거가 더불당의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과 기타당의 마이너스 값이 일치합니다 더불당 4.48% 차익값 국힘당 마이너스 4.18% 더하기 기타 마이너스 0.30%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48%가 됩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수평축에 여러분들 전국에 은면동을 다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뭡니까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조작을 대부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단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좀 작습니다 왜 윤 대통령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전문기술자들이 눈치를 본 겁니다 아주 섬세하게 조심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또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북 일부 전남 일부 지역에 제외하고 전국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거의 우편투표는 255만 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다 더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그런데 이게 표를 더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승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칼코마니처럼 0을 기준으로 해서 물감을 가지고 종이를 여러분들 색종이를 절반으로 접었다 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그리고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플러스 7.26이죠 국힘당 마이너스 값하고 기타 플러스 값을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더불당 7.26 국힘 외에 기타당 마이너스 7.2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딱 좌우대칭이 되는 거죠 김동영 씨가 이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여기에서 김동영 씨 여기에 경기 예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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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한 5% 했을 겁니다 김은혜 후보한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딱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 밝혀지는데 4년 걸린 겁니다 이 작업을 밝히는데 1등 여름 기여자는 제야 전문가 2등 기여자는 제자 H님 3등 기여자는 제야 K님 그다음에 장영우 대표 이런 분들이 주신 보고서가 다 여러분들 취합이 돼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율을 올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조작으로 전부 다 더불당 후보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써구나 이게 찾아진 겁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선거에 그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번 선거는 어떨 거냐 조작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큼 다 조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 투표자는 어디 있으든 제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사전투표장에 몇 명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려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도 딱 시작이 되고 사전투표율이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대충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하고 발표 사전투표율 격차만큼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당하면 등신들인 겁니다 이번에 당하면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아마 4월 11일 새벽에 제가 그렇게 방송할 것입니다 바보 천치들 이번에도 또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방송 나갈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